소개해 주시면 안 되시겠죠?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았네요 아까는 민호씨가 감독님하고 팬들한테 양해를 줘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민호씨가 지금 작품을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10시 반까지 같이 계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민호씨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먼저 하도록 가족님 그래도 될까요? 만들어주세요 네, 너무 많이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일단은 민호씨가 팬들을 위해서 성취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뽑아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잠깐만, 깜짝 이벤트 누가 될지 모릅니다 이거 완전 복불복이거든요 기대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열리게 드리면 되나요? 아니, 뽑아서 오른쪽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홍병하면 빛의 속도를 나와주시는 거 알죠? 빛의 속도를 나와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 omega‑ 벌内글 5, 8, 9, 10 마지막입니다. 기대하세요. 발표할 겁니다. 차속적으로 나와주시는 거 알죠? G8 티켓 확인해주세요. 지금 G8 확인하시고요. 티켓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2, 2, 2 G14 C8입니다. G2 C13 나랑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만 주셔야 되는데 이게 햇바퀴가 뭐예요? 3, 2, 3 2, 3 2, 3 2, 3 3 3 4 4 4 4 5 4 5 5 5 5 5 5 5 5 2 2 2 2 2 9 2 1 2 2 2 2 2 3 2 3 G의 10입니다 G의 10 없으세요? G의 10 빨리 나와주세요 D의 4 D의 4 D의 4 B의 1입니다 B의 1 B의 1 B의 1 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그러면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10분 맞나요? 지금 민원 10분 맞는지 시켜주세요 잘 받게 잘 받게 가셨답니다 3분이죠 기대해주세요 10분 맞나요? 10분 맞 camps 10분 맞려 이걸 받게 10분 맞ğa 한 사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